바디드라이어,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바디드라이어 베스트3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고민노노 첫째, 이호맘 체중계 결민 바디드라이어 에어사워 가격 16만 9천원, 평점 4.5점 미니멀한 디자인에 강력한 토네이드 바람으로 빠르고 완벽하게 물기를 제거 터치형 인터페이스로 발로 간편하게 조작 가능하며 체중 측점도 가능함 둘째, 화색고 바디드라이어 13996 가격 21만 9천원, 평점 4.5점 냉온품 기능으로 계절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3단계 풍량 조절로 더욱 편리함 초속 34m의 강력한 바람으로 건조시간을 줄여주고 생활 방수의 강함 셋째, 제크롤 음이온 바디드라이어 1900W 가격 24만 9천원, 평점 5점 음이온 스킨케어로 피부관리가 가능하며 4단계 바람색이 조절이 가능함 냉온품 선택이 가능하며 LED 터치 패널로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음 빠르고 합리적인 쇼핑 정보, 고민노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